박영선 후보는 중서벤처기업부 장관 당시 일본 수출 규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벤처 투자 5만개 일자리 창출, K-주사기 대량생산 지원과 같은 거침없는 추진력과 행정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영선이 하면 서울이 대전환합니다. 박영선 후보가 만들어갈 친환경탄소중립도시 서울, 디지털경제도시 KCT 서울, 균형발전도시 서울이 기대됩니다. 박영선의 추진력, 박영선의 노하우 하면 제대로 합니다. 박영선, 박영선과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영선 박영선 박영선